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특정 오행이 많을 때 그 많다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라서요 어떻게 줄여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전달하고 결국에는 오행의 쓰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특정 오행이 많다는 거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주 팔자, 팔자 밖에 안 돼요 팔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오행이 많다는 것은 나머지 오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이 많게 되면은 해당 오행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용어들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목이 많은데 화가 목생활을 할 경우 목이 많은데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목생화 하면 되는데 목다화식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목다화식이 뭐냐면은 목이 많아서 화가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아궁에 불 뗄 때 지금은 아궁에 불 뗄지 않지만 조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궁에 불을 뗄 때 나무나 이런 연료들을 넣고 이렇게 불을 떼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불이 꺼져요 왜? 그 불이 타는 거는 산소 때문에 타는 건데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타는 건데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목이 많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목다화식 화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가 결핍되는 거 이제 목다 수핍이라고 하는데 수가 결핍이 돼서 수가 확 설기돼서 이제 뭐 날라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목다 금결이라고 해서 금이 금극목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금이 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끼가 나무를 때려서 나무를 쪼개야 되는데 오히려 도끼 날이 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오행의 작용 중에서 목이 강할 경우 목의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사주에서 그냥 목의 에너지는 분발하는 거 시작하는 거 뚫고 나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사주의 내가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면은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특정 에너지가 많으면은 그게 격을 대신하기도 해요 격이라는 것은 한자로 격 격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주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격이 곧 그 사람의 모양과도 같아요 그 사람이 제가 수일관인데 수가 강한 게 아니라 제 사주의 목이 강하면은 그게 격이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사주가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일관인데 사주에 화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수일관으로 보지 않아요 화로 봅니다 화 덩어리로 봐요 그러면 내 사주의 에너지가 화가 강할 때 그 화를 쓸 수 있어야죠 또는 목이 강하다면 그 목의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뭔가 해당 모양이 강할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느냐를 얘기를 할 거예요 목이 강할 때는 당연히 그 목을 쓰기 위해서 화가 필요합니다 왜냐 목이 강할 때 목을 쓰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금과 화에요 화와 금이에요 그래야 그 목의 강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쓴다는 표현을 할 때 금으로 쓴다는 것은 목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글에서 목을 가다듬는 거죠 목을 이쁘게 가다듬어서 쓰겠다는 거고 그게 목 입장에서는요 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목이 강할 때 금을 써서 관으로 다 가다듬어서 사회적인 구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목이 강한 사주는 강한 웬만큼 강한 금이 아니고서는 금극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오히려 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목 일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목 일관에 비겁이 많으면은 당연히 관이 세서 그 비겁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관이 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약해지죠 관 입장에서는 목이 제로 보이는 거고요 재다신약이 되는 거예요 금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관이 약하기 때문에요 무시당하는 관이에요 그 관은 그래서 비겁들이 관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이 목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강한 목을 쓰는 거는 오로지 화가 강할 때 그 목들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화력이 세야 그 많은 목에 연료를 소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화력이 약하면 그 많은 목을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래서 화가 강해야 되는데요 그냥 강약을 떠나서 병 정화만 놓고 본다면은 사주에 병화가 있다면은 그 목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화는 그렇지 않아요 정화는 목이 강하면 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다화식은 사실 병화가 아니라 정화한테만 통용되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이 강한 사람은 화가 반드시 강해야 된다 화가 있어야 그 목에 에너지를 끌어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사주의 에너지가 화에 집중돼요 화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과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주는 자기 에너지를 온전히 다 써서 사회적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거나 일을 내거나 사고를 치거나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그 목이 강한데 화가 없거나 화가 있는데 있는데 꺼지는 게 사실 더 위험해요 있는데 꺼지는 게 이런 사주가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목이 강하죠 전형적인 화식 이 화가 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필이면 기해년이냐 이거예요 기해년의 이 화가 굉장히 거의 꺼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토는요 화생토를 하는데 화생토에서 기토의 화생토와 무토의 화생토가 달라요 그래서 기토는 화를 설계하고 소모합니다 무토는 화를 보호해요 같은 토지만은 화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기토의 특징은 화의 빛과 열을 소모시키고요 빛은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해년이 와서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무술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기해년이는 얘를 건드려서 이 사주의 강한 목에 에너지를 쓰기 힘들게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출구예요 출구 어떤 출구냐면 목에 에너지를 쓰기 위한 출구예요 이 정화는 목생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출구가 막힌 거예요 기해년이 오면서 화가 꺼지니까 그러니까 목이 강할 때는요 화가 만약에 이 사주가 화가 강했다면은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해년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혹은 기해년만 잘 넘어갔다면은 경자년에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금극목을 해주니까 목생활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목이 강하신 분들은 화가 있어야 그 목에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요 그 화에 집중이 돼서요 그걸로 파괴력을 만들어내요 만약에 사주가 목이 강한데 화가 없다 혹은 이제 금도 아예 없다 그 사주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쓰임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에너지가 강한데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하니까 연료는 이만큼인데 뭐 쓸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사주가 되죠 병화라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병화는 목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다 감당합니다 정화만 그러니까 목다 화식이 정화를 놓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다 목부도 간목이 아니라 을목 얘기고요 화다 토저 뭐 토다 금매 이런 것들도 다 특정 글자를 두고 염두하고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목이 많다라고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이 많다라는 가정을 넣고 목일간일 때 화일간일 때 수일간일 때 금일간일 때 토일간일 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목이 많을 때는 화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이 많으면 그 목을 모조리 끌어서 화에 집중을 시켜야 돼요 화 그래야 그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 그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만약에 토일간의 목이 많으면 화라는 인성이 필요하다고요 인성 그래야 그 목의 에너지를 다 인성으로 끌고 가서 일간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근데 토가 있고 목만 많으면 화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관살이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일간의 에너지가 되질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토일간의 목이 많다 관살이 화가 있으면 부자고 화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요 이제는 토일간 얘기를 했으니까 토오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토가 많다는 거는요 토가 많으면은 그냥 일시정지 된 거예요 그 사주는 일시정지 토오를 얘기해 볼까요 자 토를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고 제가 한 5초 정도 5초에서 7초 정도 지났어요 이 시간이 토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멈춰있는 근데 멈춰있지 않았어요 채팅창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냉장고 소리는 계속 나고요 저 뒤에 그게 토예요 멈춰있진 않은데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게 토예요 토가 많으면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결정장애 한쪽으로 기울기가 형성이 안 되는 사주예요 그냥 그래서 토가 많으면은 쓰이기가 참 어려워요 토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토를 쓰기가 토가 강한 사주는 반드시 목이 있거나 목이나 금이 강해야 겠습니다 토가 많을수록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토가 많다고 예를 들었지만은 일간 다른 일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정화일간에 무술월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화일간에 상관격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관격이니까 뭐 대단히 뭐 뭐 반사회적이고 막 자기 표현 잘하고 그럴 거 같죠 자 이 사람이 상담으로 오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상담으로 오면요 할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뭐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뭐 해야 되냐고 얘기해요 아니 나이가 이만큼 있고 이미 직업이 있는데 나 뭐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게 토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토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멈춤이잖아요 멈춤 멈춰있음이니까 멈춰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간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어 모기나 금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주에서요 만약에 무술인데 어 무술얼이면은 뭐가 어제 병화하고 어 뭐 신류 신류에 무술얼이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토생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토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뭔가 가고 있어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쭉 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도 뭘 하고 있구나 라는 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근데 이 금이 없다면은 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하면서도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이나 금이 있으면은요 토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화일간이 아니어도 돼요 토일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주에 토가 많다면은 금이나 목이 반드시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토의 기운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토가 강한데 금이나 목이 강하지 않잖아요 수나 화가 강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면서도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요 몸이 건조하게 이게 되게 어렵죠 말이 오늘 주제가 제가 하면서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토가 많은 사람은 목이나 금이 강해야만 쓰일 수 있다 그 토가 그래서 토가 강하신 분들은 목이나 금이 반드시 강해야겠다 만약에 사주에서 그게 없다면 운에서 오면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여러분 내 잠재력이 쓰인다는 건요 대단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인다라는 게요 잠재력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강하거나 토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 내 사주에서 그 에너지가 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만 되어 있는 거지 에너지가 토가 강한 사람은요 경자년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토생금으로 쓰이는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이 끌어내는 시간이 있어요 토를 목극토로 쓰는 목이 강한 사람은 토를 금방금방 내 쓰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토가 강한데 금운이 왔다 오래 걸립니다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좀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했죠 목이 많은 사람은 화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 많은 목기운이 화로 집중된다 집중돼서 파괴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가 많은 사람은 목이나 금이 강해야겠다 금이 강하면 서서히 이렇게 쓰이는 거에요 조금 느리게 느리게 대기만성형이라는 거예요 토가 강한 사람이 대기만성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금이 많은 경우 금이 많을 때 자 금이 많을 때는 일단 금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금의 역할 금의 역할은요 화를 정리해서 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화가 뭐에요 이것저것 그것 다 섞여서 난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추수하면 그거는 화의 상태를 추수한 거예요 금은 뭐에요 금은 그 추수한 것들을 정리해서 나달과 쭉정위로 구분하는 거예요 수는 뭐에요 나달만 모아서 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쌀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껍데기가 많아서 안 돼요 이거 도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에요 지금 화에요 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화구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금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제가 한 얘기를 축약해서 정리할 거 지금 채팅 보면요 제기한 말을 제가 한 말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배수정님 토다자는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지금 배수정님이 하고 있는 게 제가 화로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수로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화와 수의 관계가 이해 되시죠 그래서 화는 이렇게 커요 규모가 크고 섞여 있고 막 카오스에요 이것저것 혼잡되어 있고요 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싹 빼고 핵심만 남은 거예요 그걸 그 역할을 하는게 금입니다 그러면은 금이 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화나 수가 있어야겠죠 화나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금의 쓰임새를 갖기 위해서는 화나 수가 필요하다 금이 많은 사람들은요 화와 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많은 금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이 많은데 금을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백수에요 그냥 백수사주에요 백수사주 사주에 에너지가 많은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면 백수와 똑같아요 그 백수라고 하는게 진짜 일을 안하는 백수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긴 하겠죠 사람인 이상은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근데 말 그대로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로 뭐를 좋아하고 뭐를 원해서 이거를 할 때 자아실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금이 많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도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예요 도적 능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축약하고 그 심플하게 만들고 자 그러면은 화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능력을 발휘하겠죠 자 화가 많으면은 도적을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와 금만 많으면은 수가 없을 확률이 크겠네요 수가 이게 쌀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쌀으로 만들어지진 않는 거예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화극금이 잘 되면은 일 잘한다 소리는 듣는데 효율이 없습니다 효율이 없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가 없고 수만 있다면 금생수만 된다면은 금생수만 되면은 쌀로 만드는 능력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원료잖아요 원료 원재료 이게 금한테는 화가 일감이에요 근데 수만 있다는 건 일감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감이 없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감이 진짜 막 10년에 하나씩 주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랜서예요 금이 강한 프리랜서인데 4주에 화가 없으면요 일이 진짜로 한 달에 한 게 있을까 말까 근데 수가 잘 돼 있으니까 일은 잘하죠 자 화가 많으면은 어 일은 계속 주어져요 한 달에 막 10개씩 주어져요 이게 근데 수가 없으면은 그 10개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자꾸 밀리는 거예요 3일이면 됩니다 했는데 막 3일 뒤에도 막 안 돼 독촉하겠죠 막 그래서 화와 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금이에요 금이 많다는 거는요 화도 부족할 수 있고 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쓰일 수가 없겠죠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강한데 쓰여지는 오행이 없다면요 대부분 겪는 현상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 무슨 일 해야 돼요? 아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일 해야 되냐고 묻는다니까요 직장생활 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로 무슨 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외침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거는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뭐 적성검사 한다고 나올 게 아니에요 적성검사 우리 중학생 때부터 하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막 학생들한테 적성검사 인적성검사 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요 무슨 직업을 하면 좋다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 개뿔 저 어렸을 때 직업 회계사 나왔는데 숫자랑 별로 안 치네요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사주의 특정 오행이 강하다는 것은요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오행이 강한 것 때문에 다른 글자들이 없다는 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은 너무 강하게 되면요 다른 글자들이 없어요 근데 그 다른 글자들이 사실 그 오행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답이 됐잖아요 여러분 목이 강한 사람은 언제 찾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화운해 화운이 오면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다고요 토가 강한 사람들은 경자년 올해 왔잖아요 오래 찾으면 되죠 오래 찾으면 찾아져요 만약에 기해년이나 무수훈련이었으면은 토가 강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하고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금운이니까 이제는 돼요 그럼 금이 강한 사람들은 화운이나 수운에 찾아지겠네요 그럼 이제 화가 강한 금 일관들은 올해가 좋죠 왜? 수운이 들어왔으니까 금생 수환운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해 운이 1년짜리 운이라는 거예요 올해 막 좋아서 열심히 하죠 내년만 돼도 아 분명히 작년에는 이게 정말 좋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힘들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운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제는 수화가 남았죠 화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화가 강한 사람들은요 화는 어떻게 써야 될까 화가 강한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사주에 온통 화밖에 없잖아요 온통 화토밖에 없으면은 인생이 정말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당장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쫓아가요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능력 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화토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가거든요 화방 강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를 했는데 프로게이머에서 그냥 그냥 저냥 한 거예요 뭐 딱히 잘한 것도 아니고 잘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럼 프로게이머 그만두면 뭘 해야 돼요? 막막해지죠 요즘에는 이제 많아요 그런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고 할 게 많아졌는데 그런 거예요 하던 거에서 자꾸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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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어요 화만 많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런 겁니다 화는 얘가 주도하는 거는 섞임이에요 섞임 섞임이 커지니까 뭐예요 최소한의 섞임에 대한 분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랑 섞이고 저런 거랑 섞이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가리면서 사귀죠 화가 너무 많다는 것은요 가리는 것이 안 돼요 가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가리는 것 X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들은 장점은 그거예요 다 사귈 수 있어요 질이 나쁘든 좋든 밤리라는 사람부터 대통령까지 다 사귈 수 있어요 화만 많은 사람은 물론 토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은 가리는 게 일정 부분은 가능해져요 분별을 해요 이 사람은 만나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게 토에 의해서 토나 금에 의해서 가려는 지는데 그냥 화만 많으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직업이 직업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순수 덩어리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근데 뭐 화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금이나 수나 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순수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를 쓰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1순위로 필요한 게 토예요 토 자 토가 왜 필요하냐면은 어 이거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인데 뭐 빛이나 열이나 어쨌든 빛과 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토가 없게 되면은 빛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새는 거랑 똑같아요 빛이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바다를 들어가도요 바다에 어느 정도 깊이 이르려면 이 밑으로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토가 없다는 건 저 밑에까지 비추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빛이 너무 멀리까지 가면요 결국 나를 판단을 하기 힘들어져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토가 없었으면 지금 명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저는 화생토가 잘 돼 있거든요 화도 강하고 토도 강해요 토가 강하니까 어때요 나는 명리까지만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토가 없고 화가 계속 무한정 뻗어나가는 사람이었으면은 저는 명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로도 했을 것이고 유튜브를 하는데 정동찬 치면 타로를 막 하고 있는 거지 사주랑 섞어가지고 아니면은 저기 별자리 점성술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막 대나무 죽통 흔들면서 주역점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역학이 역학이란 역학은 다 건드렸을 겁니다 아마 토가 없었다면 근데 토가 있으니까 빛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니까 역학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필요한 게 화는 토예요 토 이게 없으면은 화를 쓰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화가 강한 사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가 있어줘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목이나 금이 필요하겠죠 화는 쓰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 일간인 내가 토를 기준해서 목금이 발달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는 방황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방황을 하면서도 방황인지를 몰라요 화들은 그냥 합니다 그냥 분명히 내가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알면은 불행하잖아요 모르니까 행복하고 아니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화는요 그냥 순수화로 존재할 때는 뭘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들은 다른 오행에 의해서요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끝자락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왜 나는 이렇게 의미없게 살았지 라고 후회할 수 있어요 화가 정말로 잘 발현한 사람은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 덩어리입니다 그냥 늘 밝고요 늘 웃고 다니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자 수를 보죠 수 어 수가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자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화가 힘을 못 쓰겠죠 당연히 목생화도 잘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생화를 하기 전에 수가 붙드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목생화하는 것에 걸림이 있어요 수는 어둠이고요 화는 밝음입니다 자 그래서 수가 강한 사람 수가 많은 사람 특징 우울감이 있어요 스스로 밝아지지 못한다 이거는요 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될 겁니다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울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몰라요 수가 많은 사람은 내가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남들이 막 조언한답시고 와가지고 왜 우울하게 집에 틀어박혀 있냐고 아니 밖에 나가도 우울함이 안 없어져요 수가 많은 사람은 밝아지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다 스스로 밝아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우울할 때 뭔가를 통해서 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거는 나로 국한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밝아질 줄 아니까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이 목생화에 달려 있어요 이 많은 어둠의 음이잖아요 음 이 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양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은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시할 만한 게 토이고요 두 번째로 제시할 게 목이에요 토나 목이 있으면 이 강한 수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는 제외하고 싶어요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이라는 조건에서는 토가 통용되지 않아요 왜? 토국수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수가 많으면 오히려 토가 쓸려 나가기 쉬워요 수를 쓴다는 조건에서 수가 많지 않을 때 토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수가 많으면 토로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목 오로지 목만 목이 강한 것만이 이 수의 에너지를 다 끌어내서 밝아질 수 있어요 목생화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목이 강해지면요 수를 다 끌어내서 언젠가는 화로 전향시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는 인목이에요 인목입니다 인목 이 인목이 있으면 인목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인목이 딱 하나만 있으면 그 많은 수를 한 번에 다 끌어가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울한 와중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밝아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진 결국엔 의지예요 의지 의지 문제거든요 우울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목이 있으면 의지가 있어요 밝아지고자 하는 의지 남들을 만나서 즐겁고자 하는 의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이 강해지면서 화온이 겹쳐지게 되면은 이 수를 다 몰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가 많은 사람은요 우울감이 있는 게 문제고요 화가 많은 사람은요 조현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조증 막 좋았다가 막 갑자기 침구해졌다가 막 좋았다가 온도차가 극심한 게 화가 강한 사람이에요 사막을 가도 온도차가 얼마나 커요 사막 가면 막 40도까지 갔다가 영하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화가 많은 사람 특징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까지 이제 가능하겠어요 여기에서 궁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합 오행궁합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내 사주에 내 사주에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주에 수가 막 팔자 중에 수가 막 일곱 개예요 그리고 일지에 목이 딱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이 하필이면 인목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인목으로 집중되어 있죠 여기는 뭐예요 배우자공이죠 남편 혹은 와이프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공이 굉장히 지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볼 것도 없이 배우자복이 뛰어난 사주예요 결혼하고 나서 잘 풀립니다 이런 사주는 왜 배우자공이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 사주의 강한 문제를 자 그러면은 이게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 사주에서 목이 강하다 그러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인연의 고리가 있죠 목이 강한 거는 근데 목이 강하기만 하고 배우자 사주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목은 강하지만 수를 끌어낼 능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궁합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 남자한테 기대하는 것은 크지만은 기대가 충족이 안 돼요 왜 수를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배우자가 목이 강한 상태에서 수까지 있는 거예요 수생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대한 것과 능력이 일치하죠 이러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오행으로 사주의 오행이 과하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문제를 상대방 사주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다면요 그건 최고의 궁합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궁합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감은 커져 있는데 상대방 사주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생수가 필요해서 상대방 사주에서 금생수를 해주길 바라는데 금이랑 수가 있어요 상대방 사주에 근데 금하고 수 사이에 토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금생수가 안 돼요 토국수가 되고 있어 오히려 그러면 뭐예요 기대는 커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오행궁합이에요 나의 막혀있는 기의 흐름을 뚫어주는 구조가 상대방한테 돼 있다면 뭐 해결이 되고도 남죠 그래서 단식으로 사주를 볼 때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눠보셔야 돼요 사주를 나눠가지고 내 사주에서 목생화는 되는지 아닌지 한 다리만 건너 떨어져 있어도 목생화가 잘 안 돼요 보통 생극은 붙어있는 것끼리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 사주에서 되는 게 뭔지 막 해요 따져봐요 그리고 다 되는데 내 사주는 금생수가 안 되네 또는 목생화가 안 되네 아니 목생화만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주에서 목생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엄지를 보시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좋은 인연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에 오행이 강할 때 그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그나마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문제가 없을까를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간의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 역치라고 하는 자극점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래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극하는 강도라고 할게요 강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역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반응을 하고요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줍니다 이게 이제 선물을 사주는데 제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기를 사줬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제 행복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역치를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돼요? 이걸 넘어갔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세상 신나요 근데 나이를 먹었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겠다 시간도 남겠다 어렸을 때 못해본 게임이나 실컷해야지 하고 똑같이 게임기를 사잖아요 여길 못 넘어가요 어때요? 기쁘지가 않아요 똑같이 했는데 토가 강한 사람은요 역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이걸 뚫지를 못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응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함 슬픔 뭐 기쁨 이런 여러가지 감정 심지어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맛없다 이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토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뭘 해도 행복도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인데 뭘 해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어우 종교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토가 강한 사람들은요 너무 강한 사람들은 좀 안타깝죠 무슨 행복을 잘 못 느낄 거예요 분명히 만족은 할 수 있는데 행복하고 만족하고는 감정이 다르죠 토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제 말이 그래서 좋은 건 그거예요 안정돼 있어요 근데 너무 안정돼 있죠 사람이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힘들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토가 넘어가면 힘든 감정조차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성 있어 보이죠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낮아지도 않고 여기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스님 같죠? 마치 세상에 전쟁이 터져도 평온해 보이잖아요 안정돼 있어서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요 토가 강한 사람들을 편해하고요 궁합이 기본적으로 잘 맞습니다 화토가 없으면요 그 역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역치가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반응해도 확 좋았다가 확 나빴다가 토가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심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커져요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토가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